자 이렇게 해서 곡물주에 대한 탑픽 종목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3분기 실적 발표 시간에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망한 업종으로 게임을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대부분 그 이후로는 좀 힘을 쓰지 못하고 크래프톤 정도만 최근에 좀 편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뭐 새로 신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조금씩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시즌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아니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송률 매니저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안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때 같은 경우는 디스타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신작은 비교적 모멘텀이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이 있죠. 지금 또 3분기 실적 시전이기 때문에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에 좀 부각이 되고 있냐면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크래프트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34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연초에 2월달에 한 20만 원대일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게임주에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4분기 전망은 실적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지스타가 앞두고 있는 만큼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도 좋지만 이런 대형주들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제가 연초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신작 모멘텀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었죠. 사실 실적 그리고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IP를 확대하겠다 여기에 제가 좀 포커스를 뒀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작에만 포커스를 두시지만 아니다. 예를 들면 넷슨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신작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동시 접속자 수가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는 왜 말씀드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의 한 90%가 해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율도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1360원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환율 수의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그 안에서 호실적 전망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과연 대형주 중에 어떤 종목들일지 한번 만나보시죠. 성률 매니저가 분석을 해준 대로 시프트업과 넥슨게임즈가 나왔습니다. 시프트업 먼저 만나볼 텐데 공모가 위쪽으로 많이 시원하게 올라와 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예요.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국내 게임 개발 스튜디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는 것 같이 6만 1,800원은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6만 1,800원.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항상 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죠. 메이저 수급이 유입된다고 유입 중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공시라든가 여러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20만 주, 30만 주 추가 상장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가가 6만 원입니다. 공모가가 6만 원이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고 일반 공모 펀드 등등등 해서 시프트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 6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호 예수가 풀려서 팔아야 된다. 그런데 6만 원, 6만 1,800원이에요. 파시겠습니까? 1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안 판단 말이에요. 주가가 더 올라가요. 최소한 7만 원, 8만 원 정도는 돼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량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이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맞지 한 가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가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가를 조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결과치라든가 만약에 무언가의 흐름인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추가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추가 상장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는 흐름들이 자주 연출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근에 지금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요즘에 최근 한 달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된다? 붐업이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저는 신규 상장 테마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최근에 2024년 상반기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분위기도 한 번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프트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넥슨게임즈 가지고 오셨어요. 넥슨게임즈 오늘 종가가 15,170원인데요. 일단은 매수메리트는 가격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신작 게임을 업데이트했다고 했는데 신작이라고 하면 퍼스트 디센던트 퍼디가 있죠. 퍼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동시 접속자가 2배가 늘었습니다. 앞전에는 1만 6천 명 가량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고 업데이트 이후에 국내 스팀 매출 4위까지 랭크를 했습니다. 무려 10개 단 점프를 한 거고 글로벌 매출 순위로 봤을 때는 7위까지 랭크를 했고 굉장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즈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 중요합니다. 넥슨 게임즈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16%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랑 비교했을 때는 넥슨 게임즈가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수의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매직은 영업이익이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억, 올해 같은 경우는 876억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신작 퍼디의 어쨌든 실적이 3분기에 반영이 될 테니까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목 토론방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오가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시프트업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는데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점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면 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그리고 모멘텀들과 함께 신고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남아있는데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웨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기관은 계속 팔기만 하네라는 엇갈리고 있는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새로운 IP 소식이 없어서 시프트 다운될 것 같은 예감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최근 니케의 IP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시프트업 지켜낼 수 있을지 자세한 의견 들으러 입장해보겠습니다. 중국판호 기대도 되는 건가요? 라는 말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3대 주주로 떠올랐죠. 과연 이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넥슨게임즈 입장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팔아도 외국인은 조금씩 담는 중이다. 이 종목도 약간은 수급이 엇갈리고 있고요. 15,000원은 제발 지켜주라. 이대로라면 진짜 대주주 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약보함으로 지켜냈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보시죠. 시프트업에 비해 인건비가 30배 높음이라는 인건비 이야기도 있고요. 게임즈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박스권 얘기도 있습니다. 또 추가 상장 적당히 해야지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지난달에도 추가 상장 진행했죠. 자세한 이야기 들으러 입장해볼게요. 300일 이평선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라는 말과 함께 차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지금이 가성비 최고의 자리일지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의견 듣고 왔습니다. 먼저 시프트업 관련해서는 역시나 가장 여러 가지 앞서서 모멘텀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모멘텀은 지금의 시프트업을 있게 만든 승리의 여신 니케의 중국의 판호 발급이 아닐까 싶은데 판호 발급 받고 연내에 받고 내년에 출시한다.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러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물량을 모아가는 모양인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도 차트의 수급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저점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만 4천 원의 저점이 있었고 그 이후의 저점, 저점, 저점들을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점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최근에 한번 지금 14% 상승했던 부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저는 지금 보시면 거래량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도 그다음 2거래를 쉬고 나서 3거래일 정도 오늘까지 해서 거래량이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연속성이 붙어준다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저점만 만약에 지켜준다면 저점만 지켜준다면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만 한번 붙어준다면 충분히 아래보다는 위쪽 방향에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더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하고 지금 손절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신규 상장할 당시에 절반치 정도의 가격대 한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만 3천 원. 5만 3천 원이면 신저가 바로 아랫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만 3천 원은 손절가를 꼭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름값 해야겠죠. 시프트업 할 수 있을지 목표가는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넥슨게임즈 기술적 분석하고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일단 중요한 거는 매수 메리트는 가격대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 1만 5천 170원이죠. 얘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이 3만 950원입니다. 중요한 거는 매수 메리트가 있느냐인데 여러분들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할 것이다 말씀드렸었고 영업이익률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 올해 같은 경우는 28%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3%, 6%대였고요.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 기대되고 있습니다. 53%죠. 이런 내용들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만 7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3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급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만 7천 원, 1만 3천 원 라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